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도권에 눈이 내렸네요 그죠 참 첫눈 내리는 날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 되겠죠 어 영원한 추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 수업합니다 자 지난번에 총론 조세 총론 배웠잖아요 항상 몇개 위주로 공부하는거에요 취득세 그 다음 등록면허세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재산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 세금의 이름 세목이죠 몇개 다섯개 더워요 어 더워 체질상 덥대 뛰어왔어요 참 자세가 벌써 됐네 어 벌써 정신자세가 됐어 이렇게 뛰어오잖아 아 아주 잘했네요 자 취등록면허세 취득세 등이 뭐에요 음 등록면허세 뒷글자가 기억나야죠 그 다음 재는 재산세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를 배우느냐 성립시기 확정시기를 배운다고요 자 여러분들 그 책이 나와 있죠 자 책 한번 보자고요 416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416쪽 기본서 416쪽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기초과정에서는 성립시기 그리고 뭐가 있어요 확정시기 요 두가지를 배웁니다 그래도 타이틀이 뭐다 성립 확정 소멸 언제나 출제되는 거 이거 별 하나 딱 붙여요 음 성립 확정 소멸은 언제나 출제되는 거다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점수 주려고 출제 세법은 세법은 자 성립시기가 뭘까요 자 모든 세금은 납세알로무가 언제 성립할까요 언제 성립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알로무가 성립합니다 과세 요건 몇개에요 4개 4글자 4개 첫번째는 과세대상 두번째는 납세알로무가 세번째는 과세표준 네번째는 뭐다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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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일주일 전에 거 기억 나면 좋고 안나도 괜찮아요 수강생 7 80%는 잘 안나요 그냥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뭐다 성립한다 그럼 성립했다는 뜻은 뭐에요 세금 계산을 출발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아무때나 계산을 하는게 아니에요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뭐다 세액계산 세액계산을 어떻게 해라 출발하라 그래서 출발하는 시점 출발하는 시점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성립시기 출발시점 자 5개 위주로 공부하죠 자 5개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본세 세 글자로 독립세 독자적으로 거둘 수 있는거 따로따로 거둘 수 있네요 본세 독립세 자 그럼 취득세는 언제 성립할까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니까 취로 시작하면 돼 어떨 때 취득할 때 취득할 때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취득할 때는 언제 잔금지급일 잔금이 끝나면 내거죠 내거가 되면 세금계산을 출발하는 시점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성립시기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등이잖아 어쩌고저쩌고 뭐할 때 등기등록할 때 등기등록할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네요 매년 내는 세금이다 언제 성립할까요 언제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뭐다 과세 기준일 세금을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다고요 몇 월 며칠일까요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이 되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재산세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의 특징은 뭐다 6월 1일이란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6월 1일 하루 소유자가 1년 치를 다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6월 1일이 되면 과세권자는 세액 계산을 출발한다고요 세액 계산을 출발해서 출발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아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뭐다 아파트 이거 상식이잖아 아파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주택 그럼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럼 고지서 날라오면 우리는 은행 가서 납부하면 되죠 그럼 아파트는 1년에 고지서가 몇 번 날라와요 두 번 두 번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단 얼마 이하 주택재산세가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온다고요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6월달 되면 어떻게 해요 6월 6월달 되면 1일이 되면 세액 계산을 출발한다 그래서 6월 1일을 뭐라 그런다 우리는 과세 기준일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세 기준일이 되면 세액 계산을 출발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보내주면 우리는 은행 가서 납부하면 되죠 단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와요 이거를 겪어보지 못하신 분은 싼집에서 한 거야 싼집 그래서 재산세가 20만원이 안되면 한꺼번에 날라와요 한꺼번에 뒤에서 다 배운다고요 하루에 성립한다 그 다음 소독세 소독세도 한 번 내는 거죠 그럼 세법은 소독세라 그러면 몇 개를 합쳐서 얘기한다 두 개 부동산 관련 하나는 양도소독세와 뭐가 있다 하나는 종합소독세가 있어요 소독세 자 소독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 개인이 벌었을 때 소독세를 내죠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독세 또는 사업자가 팔면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독세 그럼 소독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해 1년 단위로 소독을 지급할 때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과세기간 그래서 소독세를 과세할 기간은 몇 년이다 1년 그럼 여러분들이 왕년에 직장 다녀봤죠 직장 다니면 매월 근로소독세를 띄잖아요 회사에서 그럼 근로소독세를 띄면은 이거는 세금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12월 말일이 되면 연말정산을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시작해서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또 내야죠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환급받고 그래서 이거는 소독세는 개인소독은 1년 단위로 계산한다 1년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소독세를 과세할 기간 1월 1일부터 언제다 12월 말일 그래서 소독세는 12월 말일이면 세액계산을 출발한다 이거를 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는 언제예요 12월 말일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소독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가 1년 치를 다 내는 거요 그 다음 소독세는 1년 단위로 가셔야죠 그래서 1년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할 노무가 성립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본세 5개죠 단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소독세 하면 부동산 관련은 양도소독세와 종합소독세를 얘기한다 그래서 양도소독세도 원칙이 뭐다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무슨 신고 확정신고 나중에 배운다고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416페이지 자 꼭대기 성립시기 자 거기에서 밑줄 딱 그죠 과세요건이 총적 과세요건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가지 자고간 글씨가 네 글자다 몰라도 네 가지예요 그럼 이거는 성립만 됐지 얼마라고 확정은 안 됐죠 성립만 됐지 확정이 안 됐으므로 성립시기를 어떤 용어를 씁니까 추상적 납세할 노무가 성립한다 구체적이 아니라 어떤 용어를 쓴다고요 추상적 꼭대기 나왔죠 항상 우리는 몇 개 위주로 공부한다 다섯 개 위주로 자 꼭대기 최덕세 지방세죠 최덕세는 어쩌고 저쩌고 취로 시작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성립한다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 다음 2번 등록면허세는 출제는 기역만 출제가 되어 면허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기역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급약금을 그러니까 앞에는 볼 필요 없고 등 등기등록할 때 성립한다 등기등록할 때까지마다 세금계산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정리할 때는 어떻게 정리한다 취는 취로 시작하고 등록면허세는 등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요 등으로 시작하면 된다 자 그 다음 3번은 재산세 나왔네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을 세법용으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일 그래서 6월 1일이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산의 소유자를 보고 세금계산을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과세기준일을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참 여러분들은 수도권에 사니까 표준어를 쓰네요 저는 부산도 강의합니다 부산 가면 몇 월 며칠 하면 6월 1일이라고 그래요 10월 달 되면 10월 1일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 그러나 이 숫자는 자녀교육을 위해서 사투리 쓰면 안 돼요 면접시험 볼 때 있잖아요 몇 월 며칠 하면 6월 1일 하면 불합격이에요 6월 1일 이렇게 숫자는 사투리를 쓰면 안 된다 진짜로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등수를 매기잖아 이렇게 시험 봐요 6월 1일을 소리나는 대로 쓰라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기억나더라고 6월 1일 땡 10등 안에 들 거 한 문제 때문에 50등 밖으로 밀려난 아픈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투리를 안 쓰네요 6월 1일 숫자 빼고는 사투리 쓰는 게 좋아요 집 안 가면은 저는 고향이 어딜 것 같아 대한민국에 있지 저는 사투리 안 써요 그러나 집 안 가면은 사투리를 씁니다 사투리 버전이 비행기 안에서 연습하는 거야 친구 만났을 때 표준어 쓰면 좀 그렇죠 자기 고향 가면 사투리 쓰는 거예요 저는 5분 안에 사투리가 딱 나와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6월 1일 날 성립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6월 1일을 하지 마세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재산세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기초과정에서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지방이 걷어가는 뭐라고 배웠어요 지방세 항상 기초과정은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 세 가지가 있죠 국세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양과로 2번 국세 국세는 세금을 어디에다 내면 국세라고 배웠나요 세무서 국가 세무서에 내면 국세가 되는 거예요 국세 오른쪽 양과로 2번 찾았어요 소득세 별 하나 딱 붙이고 이 소득세는 부동산 관련은 두 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종합소득세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기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1년을 뭐라 그러나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국세 1번만 알면 돼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종합소득세도 뭐다? 종합소득세도 12월 말일이 되면 연말정산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1년 단위로 연말정산한다 1년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절대로 그리고 2번 3번은 공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첫째 시간에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뭐다? 출제 제외 그래서 출제를 안 한다 그러는데 상속세, 증여세를 밑줄 그으면서 공부한다 전 말 좀 들어야 돼요 출제 안 됩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6번 6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랑 같은 재산이죠? 부자들이 내는 세금 역시 재산세와 똑같이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자, 5개 끝났죠? 이 5개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독립세 자, 이제 본세가 끝났어요 본세 자, 출판 한번 봐요 이제 본세 이거 본세잖아 그럼 본세에 붙여서 내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부가세 그다지 자체와 국가는 돈이 항상 부족해요 본세 납부할 때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부동산 관련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개 부가세 기억이 날랑 안 날랑 안 하죠? 부가세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나요?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뭐다? 지방교육세 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혼자서는 걷지를 못합니다 본세에 뭐다? 부가가 뭐다? 부가가 붙여서 내는 세금 본세에 따라다니는 세금 일명 네 글자로 무슨 세라고 그랬어요? 기생충세 기생충은 사람에 붙어서만 살 수 있죠? 밖으로 꺼내면 꺼내면 바로 사망합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 그러면 부가세가 붙으면 본세가 늘어나겠죠? 그럼 이 두 녀석은 뭐다? 본세 본세랑 붙여서 내니까 본세 뭐다? 납세 의무가 뭐다? 성립하는 때 성립하는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성립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면 보다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이유는 본세가 늘어나는 거니까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본세를 잘 들어요 이제 성실하게 신고납부를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섯 개 중에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는 거죠? 그럼 취득세도 뭐다? 신고 등록면허세도 신고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뭐다?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죠? 그럼 신고납부를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요? 세 글자로 가 산 세 금하면 안 돼요 50%의 확률이라고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고요? 가 산 세 그럼 이 가산세는 뭐다? 세금에 가산하는 거죠?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야 즉 뭐가 늘어나는 거다? 본세가 늘어나는 거다 이 애를 신고납부 안 하면 뭐다? 본세 취득세가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산세도 특징이 뭐다? 본세랑 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는 본세랑 같이 간다 그래서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두 가지는 왜 그럴까요? 본세에 붙여서 내는 거 그 다음 가산세는 뭐다? 본세가 늘어나니까 본세 규정을 준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이게 답이에요 왜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두 녀석은 본세에 붙여서 내고 가산세는 본세가 늘어나는 거니까 본세랑 관련이 있네요? 확인 들어갑니다 416페이지 416페이지 늦게 오신 분은 펴주세요 쭉 해서 기본만 알아두시고 417페이지 꼭대기 8번 별 하나 딱 붙이고 8번 지방교육세 꼭대기 8번 지방교육세 세 글자로 적어요 부가세 꼭대기 8번 세 글자로 뭐라고요? 부가세 자 그럼 8번 나와 있죠? 그리고 양과로 2번에 5번 양과로 2번에 5번 농어촌특별세 두 개 양과로 2번에 5번 농어촌특별세 찾았어요? 자 그럼 농특세부터 먼저 하자고요 양과로 2번에 농특세 뭐다?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양과로 2번에 5번 찾았어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 글자로 뭐라고요? 부가세 그러니까 본세에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죠?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교육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지자로 시작하니까 그러면 국세랑 용어를 다르게 했어요 뜻은 같은 거죠? 본세를 어떻게 표시했어요? 그 과셋 표준이 되는 세목 딱 밑을 긋고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그 과셋 표준이 되는 세목 두 글자로 뭐라고요? 본세 그래서 본세를 길게 표시한 거예요 똑같은 뜻이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찾았고 자 그 다음 양과로 2번에 7번 똑같아요 7번 7번 가산세 나와있죠? 7번 가산세는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산세 7번 그리고 위에 9번도 가산세잖아 똑같아요 위에 9번도 동그라미 가산세 밑에 7번도 가산세 그럼 가산세는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본세가 늘어나니까 본세를 어떻게 표시했다? 가산세를 가산날 가산날 지방세 줄여서 뭐다? 본세 가산날 지방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꼭대기 9번 찾았어요? 그래서 가산날 지방세를 밑으로 그어라고요 가산날 지방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자 그다음 국세로 내려와요 양괄의 7번 똑같죠? 7번 가산날 국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이렇게 똑같은 뜻이에요 기억이 안 날 때는 가산세는 뭐로 시작하면 맞는 거다? 가로 시작하면 맞아요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만난 거죠? 가산날 지방세 국세를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러고요? 본세 기초는 기초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기초 자 칠판 좀 확하세요 일단은 본세 몇 개다 다섯 개 다섯 개죠? 그럼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는 부가세죠? 그다음 본세가 늘어나는 거를 뭐라 그런다? 가산세 그럼 세 가지의 공통사항은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이유는 두 녀석은 본세가 어떻게 한다? 두 녀석은 뭐다? 본세에 붙여서 내는 거죠? 이에는 본세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거의 할 게 없어요 그죠? 결석 안 하고 차분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 갖고 떨어지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단 수업에 충실히 이만 자만이 오늘 사로데이 아니에요? 토요일 세법 빠졌다 뭐 결석한다 그러면 세법도 대책이 없어요 열여선 문제지만 꾸준히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참 여러분들은 첫눈 내린 날 이렇게 학원도 나오고 참 반갑네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기억할 수 기억 꼭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꼭 합격해서 합격자 모임에 꼭 불러요 저는 꼭 나올게요 일산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성립했다 그럼 성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 계산을 출발했잖아요 출발만 했지 확정을 안 했죠 그래서 추상적이란 단어를 씁니다 자 이렇게 성립해서 세금 계산을 출발했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라고 확정을 지어야죠 성립 시기가 뭐라고요 세액 계산에 출발하는 시점이다 출발만 했지 확정을 안 했으므로 구체적이 아니라 어떤 용어를 쓴다고요 추상적이란 용어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발했네요 그럼 출발해서 얼마라고 뭐다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확정 시기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이제 일정 기간 안에 뭐다 납부하면 끝나죠 이렇게 확정 얼마라고 확정을 지었으므로 이거를 확정 시기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쓴다고요 구체적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왔는데 두 번째 줄에 뭐다 뭐라고 나왔어요 구체적 이렇게 구체적이란 단어가 나와요 확정했으니까 구체적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어떻게 한다 납세 의무자가 의무자가 뭐다 뭐 하는 거예요 신고하잖아 그래서 신고하는 때 어떻게 한다 확정된다 신고주의입니다 그래서 신고서가 우리 손을 떠나는 순간 법은 무조건 확정시켜 그래야 돈을 빨리 걷죠 엉터리로 신고하더라도 뭐다 세금을 확정시켜줘요 그리고 나중에 재조사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원칙은 그래서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이렇게 한 번 내는 세금은 어떤 가격으로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실거래가액 취득했다 실거래가액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갔다 전세금액 양도 팔아먹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죠 그럼 신고하는 순간 확정됩니다 왜 신고하는 거라고 외웠어요 정부는 언제 알아요 등기처에 알아 그럼 내년에 등기치면 취득농면허세 양도세 못 걷잖아 그래서 세금을 빨리 갖기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신고한다 지난번에 배운 거를 복습하는 거죠 자 그다음 매년 내는 세금 매년 내는 세금은 무슨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해줘요 공식가격 공식가격 정부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다 정부 과세권자 정부예요 과세권자가 뭐다 뭐하는 거예요 결정할 때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결정하면 무조건 뭐다 확정된다 그래서 취득농면허세 뭐다 양도 취득농면허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은 한 번 내는 세금은 타이틀이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정부가 매년 세금을 결정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한 번 내는 세금은 뭐라고요 신고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뭐다 결정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죠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신고할 수 있잖아 신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무신고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럼 이럴 때는 무신고하면 뭐가 붙어서 가산세를 붙여서 누가 결정한다고요 정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는 뭐다 원칙 신고한다 무신고 등을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어떻게 한다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두 녀석은 뭐다 처음부터 결정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두 번 출제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부자들은 의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그래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결정 그러나 선택하면 종부세는 무슨 납부도 할 수 있다 신고납부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본세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확정시기 한번 보자고요 417점 쭉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구체적이란 단어가 나왔죠 자 그 다음 납세의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주의 신고하는 세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신고주의 신고하는 세금을 네 글자로 신고주의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는 거 결정 결정이랑 똑같은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부가 부가주의 부가는 뭐와 똑같은 용어다 뭐와 결정 부가는 결정이랑 똑같은 용어예요 이거를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주의 지방세에서는 어떤 용어를 썼어요 보통 징수 이런 용어 뒤에서 또 배고요 자 그래서 부가주의가 있다 신고주의 자 신고래 타이틀이 납세의무 확정 1차적으로는 누가 합니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죠 1차 그러나 부가주의는 부가주의는 과세권자가 어떻게 할 때 결정에 의해서 확정하는 제도이다 이거 설명했잖아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신고주의는 1차적으로 누가 신고한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합니다 그럼 2차는 뭐다 무신고 등을 했을 때는 정부가 결정해 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지방세 1번 1번 나와 있네요 납세의무자가 과세포증과 세익을 지방자치단지에 밑줄 그어요 신고 납부하는 때 납부하는 지방세는 뭐다 어떨 때 확정된다고요 신고 하는 때 신고 납부하는 때 그러면 틀려요 이 포인트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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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시켜줘요 신고 납부하는 때 그러면 틀린다고요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신고서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모든 세금은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그래서 확정시기를 물어볼 때는 신고 신고 납부하는 때 그러면 틀리죠 자 그 다음 2번 지방세 과세포증과 세익을 지방자치단지가 결정 결정 결정하는 세금이죠 그럼 2번은 뭐가 있을까요 딱 옆에 적어요 재산세 결정하는 세금은 뭐가 있다고요 재산세는 요거 지방과세권자 정부죠 지방자치단체가 뭐다 결정 하는 때 자 그 다음 3번 신고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2차적으로 지방세가 들어가죠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세의 과표와 세익을 해당보다 지방자치단체 정부에요 과세권자 뭐 할 때 결정하는 때 확정 그래서 이거는 1번과 3번을 연결시켜야 돼요 1번과 3번 아무런 말이 없을 때 1번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 그러나 신고 납부를 안했죠 안하면 정부가 뭐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갔어요 넘어갔네 자 넘어가면 소멸시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이요 자 기초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책에 없지만은 책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냐고요 국세 국세가 없죠 그죠 그러나 국세는 뭐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가 없어요 없어요 자 없기 때문에 프린트 옆으로 가는 프린트 자 지난주에 준 거 프린트 한 장짜리 이거 틈날 이거 한 장짜리 갖고 왔어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어 그랬구나 꼭 받으세요 이거 핵심 이거 프린트 있어요 좀 있다 하자고 없는 분이 계시니까 없는 분이 계시니까 자 빨리 두 장 있는 사람 자수해서 빨리 한 장 줘요 어 자 보자고요 프린트 자 프린트로 정리해 줘 지금 첫 시간 배운 거 자 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칠판주머카사님 성립 시기와 뭐를 배웠다 확정 시기를 배웠네요 그럼 뭐만 알면은 끝난다 포인트가 성립 시기 자 꼭대기 꼭대기 1번 취득세 그럼 뭐를 찾아야 돼 성립 시기 오른쪽 시커먼 거 꼭대기 성립 시기를 찾아야 돼 오른쪽 취는 취로 시작한다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그리고 옆에는 뭐가 나와 있다 확정 시기 그럼 언제 확정한다 신고 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이 30회 때는 지문이 길어져요 잘 봐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잘 들어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보면 시험이 상중하중의 학급 문제예요 요즘은 지문이 길어지죠 그래서 30회 출제가 되면 출제가 된다면 성립과 확정을 연결시킨다구요 그럼 지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 하는 때 확정된다 지문이 길어지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등록면허세 프린트 등록면허세 성립시기 찾아야죠 그럼 등은 등으로 시작하면 돼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확정하고 하면 안 돼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세금이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찾아주시오 자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몇월 며칠 6월 1일 그리고 뭐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자 그 다음 4번은 종합부동산세죠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똑같잖아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원칙이 뭐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선택이란 단어가 나무에는 정부결정이 없어지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잘 찾아야 될 텐데요 첫 코스는 찾는 게 고통이에요 지금 세 번째인데 지금 못 찾아요 그 다음 5번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똑같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소득을 지급할 때 틀려요 과세기간은 언제를 얘기한다 12월 말일 1년 단위로 계산해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신고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해서 성립시기 확정시기를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 칠판 다시 시험이 30회 때는 지문이 길어져요 소득세가 나오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그 다음 신고하는 때 뭐다 이거 신고하는 세금이죠 신고하는 때 뭐다 확정된다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이제 본세에 붙여서 내는 부가세 몇 가지가 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찾아야죠 밑에 2번 부가세 나왔네 아래 아래 부가세 나와있죠 자 그럼 6번 나왔다 지방교육세는 지니까 뭐다 지방세 과로 잘 봐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에만 사용하니까 뭐라 그래요 목적세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성립시기 자 성립시기만 보자고요 뭐라고 붙어있어요 본세에 납세무가 성립할 때 왜 본세가 붙어요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이므로 자 그 다음 7번 농어촌특별세는 과로 뭐다 곡세 그리고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니까 뭐다 목적세 자 그 다음 오늘 뭐 배웠다 성립시기 역시 똑같이 뭐다 본세에 납세무가 성립할 때 그래서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 오늘 프린트 한번 봐요 2주차 포인트가 뭐라고 나왔어요 복순문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배운 거와 오늘 배운 게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다고요 자 지문정리 나와 있네요 1번 등록 절대 답을 보고 하면 안 돼요 알든 모르든 1번 1번 등록면허세는 특광 도세이다 OX X 특광 도세는 누가 주인이에요 취득세 지문이에요 등록면허세는 두 글자로 뭐다 도 구세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이제 해설은 뒷장에 나와 있네요 그죠 해설은 뒷장에 나와 이슈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고요 자 8번 자 8번으로 넘어가자고요 8번 8번 봤어요 자 8번은 세금의 이름이 뭐다 소득세 지문이 길어져요 이렇게 자 8번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납세무자와 과표와 세익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OX X 소득세잖아 1년 단위로 세금을 시작하죠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을 지급할 때 발생할 때 틀렸네요 뒤에는 맞죠 뒤에는 신고하는 때 맞네요 앞에가 틀렸어요 지금 찾지도 못해 8번 어떤 분은 해설지를 놓고 8번을 보고 있네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 다음 9번 재산세네 9번은 재산세죠 재산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벌써 틀렸잖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하나요 과세기준일 세금을 과세할 기준이 되는 날짜는 6월 1일 성립하고 그 다음 뒤에는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벌써 틀렸네요 재산세는 고진합부에요 신고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뭐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9번은 전체적으로 5다 X다 X 자 다음 10번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죠 자 칠판 한번 봐요 취득세는 칠판 주목하세요 성립시기는 취득할 때 성립한다 세금계산을 출발했죠 출발해서 이제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그럼 확정되면 은행에 납부해야죠 며칠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60일 법정신고기한이 60일이에요 60일은 뭐다 성립시기가 아니라 신고납부기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립시기가 나올 때는 30일 60일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10번은 뭐다 X네 60일이 나와서 틀렸네 60일은 신고기한을 뜻하는 거죠 어떻게 끝난다고요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엔드머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근데 뒤에가 틀렸죠 자 10번을 하자고요 뒤에가 왜 틀렸어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맞았네 그래서 10번은 왜 틀렸어요 60일을 지워야죠 그래서 취득할 때 성립하고 다 읽지 마세요 엔드머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뒤에는 맞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와 지난번에 배운 거 포인트를 연습하는 거라고요 지금 세법은 하루에 몇 번 배워요 지금 몇 번 배우냐고요 기본서로 한 번 알아들었나요 기본서로 한 번 배우죠 프린트로 한 번 배운다고요 프린트로 프린트로 한 번 배우고 그 다음 판서로 마지막 정리해야죠 자 철판 보세요 쉬었다 해야 되니까 자 오늘 뭐 배웠어요 첫째 시간 모든 세금은 납세알로무 성립되는 시기가 있고 확정시기가 있다 그럼 취득세는 취로 시작하죠 연결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취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등으로 시작하면 되죠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엔드머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럼 정부가 6월 1일이 되면 세액계산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엔드머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리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죠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12월 말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엔드머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뭐다 신고하는 거고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단 여기 나와 있죠 본세에 붙여서 내는 부가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하죠 그리고 본세가 늘어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는 뭐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세법은 몇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16문제죠 그죠 여러분들이 16문제 목표는 몇 개라고 해서 10개 그럼 찍어서 한두 개 맞추면 12개는 고독점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붙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활용을 잘합니다 특히 토요일날 세법 강의네요 그죠 계속 빠져놓고 시험장에 가면 점수가 안 나온다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세법 공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장에 가면 마지막 시간에 본다고요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는 수강생의 특징은 뭐다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급한 일 빼고는 급한 일 빼고는 토요일 일요일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도 빠지지 말아야 된다 단 뭐하고는 뭐다 격주 수업하죠 공시 세법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2주에 한 번 공시 세법을 한다 매주 하더라도 될까 말까 한데 그게 제대로던 공부가 되겠나요 그래서 서울은 서울은 전부 주 5일 수업합니다 알아들었나 주 6일 토요일도 노량진 가면 강남 가면 꽉 차 있어요 수강생이 꽉 차 있다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열심히 수업하고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날은 그동안 6일동안 배운 거를 나름대로 뭐다 아는 한도 내에서 복습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은 선택을 잘했다 공시 세법 잘못 배우면 점수 안 나올 수 있어요 저를 잘 만난다는 뜻이에요 자 잠시 쉬었다 출발합니다 자